신세계 프라퍼티가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개장 시기를 오는 2027년 하반기로 다시 한번 늦추면서 사업 의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 15일 창원시에 보낸 사업 추진 계획서에서 나빠진 건설 경기와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완공을 1년 더 늦추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2021년 12월 착공 뒤 현재 공정률이 3%에 머물러 있습니다.